균형 감각마저 마비! 흥분하지 마세요. 그 와중에도 꿋꿋이 지조있게 버티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어딘가 낯설지가 않은데요? 제 뮤직비디오 찍을 때보다 더 많이 떨리고 긴장되는데 그래도 저기 스무스테 선배님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편하게 지금 촬영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뮤직비디오 구석구석 깨알같이 등장하는 엑소케이 멤버들을 찾는 것도 하나의 재미 무슨 이야기를 이래도 즐겁게 하는 걸까요? 저희도 좀 알려주세요. 선생님 거기 매니큐 있어? 매니큐 있어. 너무 셔틀 색깔도 없어. 그런 색 없어 보는 색? 어? 저기 나와요.